여러분들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7월 18일 일왕이상 1장 36절에서 41절입니다. 본문을 좀 더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꽉 차게 오늘 본문을 보죠. 먼저 한번 읽고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야암 베나야쿠 벤 예호야다 엣 헤멜레 바야메라 아멘 켄 요마라 아도나이 엘로케 아도니 헤멜레 가셜 하야 아도나이 아도나이 임 아도니 헤멜레 켄 이히에 임 셀롬어 와 이가델 엣 헤멜레 에스메어 와 치스 오 와 키스 아도니 헤멜레 그라윗 파야메라다 바야암 대 사도가 코인 벤 나탐 한à비 우 벤 아야쿠 벤 예호야다 하 하 하게תי 하하 하 하 하 렛티 와 이야 케부 엣 하나님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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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하나님의 주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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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은 오늘의 주님의 주님의 주님은 그래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로 우리가 이 대단한 거에요. 지금 11기 같은 경우는 3000년 전의 본문이잖아요. 지금부터 11기 때문에 1400년 합하고 이렇게 한다면 다윗전까지 보면 1200년 해도 3200년 그렇게 된 본문을 이렇게 읽을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또한 성경 읽을 때 살아난다는 게 더 놀라운 거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가지고 3000년 전에 언어가 살아난다 그리고 이해가 된다 놀라운 거죠. 이건 공부가 아니고 언어가 그렇게 쉽게 되어 있고요. 하나님이 전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오래가도 변형이 별로 안 된 그런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나야후 그 벤 여호야다의 아들이 대답했다 했다 한벨레 왕에게 바윤벨은 말했다 아멘 그렇습니다. 캔 그렇게 요마르 여호와께서 하실 것입니다. 엘로해 아드니 한벨레 내주 왕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가아셀 뭐뭇처럼 아셀은 됐더고 가는 같이 하야 여호와께서 임 아드니 주 왕과 함께 하신 것 같이 캔 그렇게 이흐에 그렇게 임 솔로몬 솔로몬과 함께 할 것입니다. 와 가델 크게 하실 것이고 에 키스 오 그의 보좌를 오죠. 그리고 미 키세 보좌에서부터 아드니 내주 왕 다위세 보좌에서부터 그리고 와 옐레드 사독 그러자 사독과 코엔 제사장 사독과 베 나탄 하나비 선지자가 그리고 베나야후 벤 여호야다의 아들 베나야후가 내려갔죠. 그리고 와 요거는 뭐 사실 전부 다 합의가 복순데요. 그냥 3인칭 단술로 했잖아요. 그리고 하 케레티 그리고 그레사랑과 그리고 펠레티 벌레사랑과 베이엘레쿠 이거는 또 복수죠. 그들은 태웠다. 슬로몬을 알 피르다트 어제 나왔죠. 암벨렉 다비세 암노세에 태우고 와 옐레쿠 그와 함께 내려갔다 할 기혼으로 그리고 와 이카크 사독은 붙들었다 고엔 39절의 사독은 붙들었다 또는 가져왔다 고엔 제사장 사독은 가져왔다 에뜨 케렌 하셰멘 기름 불에 기름 옛날에는 기름을 뿌렸는 것 같아요. 민하 오헬 오헬은 말 그대로 천막이죠. 천막 장막이라는데 천막 그리고 바이시마 부었다 했더니 솔로몬에게 왕으로 세우는 거죠. 이트케우 그들은 불었다 바쇼파르 어제 노래했죠. 10편 150편 태카쇼파르 그리고 바이오메르 그들은 콜하 모든 백성들에게 말했다. 예히 함벨레 왕은 만세스로 사소서 롱리브 이런 말이에요. 영어로 롱리브 킹 셜롬은 솔로몬은 그리고 바이아 알루 그들은 올라갔다 콜하 모든 백성들은 아하라 그 뒤를 쫓아서 그리고 뒤를 쫓아 올라갔고 그리고 왜함 백성들은 메할렐림 불었다 바할렐림 할렐림은 여기 피리라고 되어 있어요 피리를 부렸다 이렇게 꿈을 꾸다 뭐 이렇게 수그러우죠 그리고 샘의 힘 기쁨으로 심하 그리고 피리를 부르고 큰 기쁨으로 샘의 힘 기쁨으로 기쁘 샤마하 했다 기뻐했다 개돌림 크게 기뻐했다 그리고 베테카 불었다 하아라 땅에서 배 흔들렸다 땅이 흔들렸다 바카입니다 테카가 아니고 제가 잘못 봤어요 바카는 바카는 찢어지다 이 말이에요 땅이 열릴 정도다 바카 테카가 아니고 그죠 단어를 히브리어는 발음이 비슷한데 이 철자를 잘 봐야 돼요 그리고 발음에 따라서 약간 뜻이 다르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지적했죠 라파하고 라파하고 알렙은 치료하다 라파 손이 늘어들어지다 지적했죠 그리고 하아레스 그리고 베콜란 그들의 소리를 인하여 소리로 이 말이죠 전지사 바이시마 들었다 아도니아는 들었고 콜 아도니아는 초대된 자들 게루임은 이제 게루임 가란데 게루임 부름받은 자들 초대된 자들 아시레이터 그와 함께 헤드 그들은 게루 그들은 또 마쳤다 레 에콜 먹을 때 먹기를 마쳤을 때였다 그리고 이시마 요압은 또한 들었다 그죠 요압은 그리고 콜 목소리로 쇼파르 나팔 소리를 그리고 바이오메르 말하기를 마도 어째서 콜 하 키루야 호마 소란스러운 이 그리고 초대젠달 소리는 뭐냐 키루아는 이 성읍이죠 키루아 또 이르 또는 키루아 이런 성읍의 소리는 성읍의 소리 그리고 소란스러운 소리는 마도와 어째서이냐 무엇 때문이냐 그러니까 이제 솔로몬의 그 솔로몬의 기론보험 받는 것이 그들에게 들렸으므로 이제는 큰 사건이 일어난 거죠 자 오늘은 해석하고 읽기는 요정도 하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자유롭게 읽기 연습하세요 그래서 좀 빨리 읽기 연습도 하세요 그래서 읽을때 바야 베나야 후벤 예호야드 함 멜렉 바야메라 아멘 켄 요마라 아도나 엘로케 아도니 함 멜렉 카아셸 하야 아도나임 아도니 함 멜렉 켄 이히에 임 칠로모 베이 가델 엣트 키스 미케세 함 멜렉 다비드 이런식으로 읽기 연습도 하시고요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문법 지적은요 첫번째는 카아셸이에요 카아셸은 우리가 아셸은 관계대명사에요 카아는 뭐뭐 같이 그래서 이게 굉장히 암시 암시를 하고 있죠 뭐냐면 지금 다윗을 이야기하면서 내주 왕과 함께 여호와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카아셸 하고 있죠 근데 카아셸이라는 단어를 딱 생각해 보니까요 여러분들이 바로 그 뭐가 누가 생각이 납니까? 다윗이 생각이 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종종 나타난 첫번째는 카아셸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카아셸 켜를 이야기합니다 전치사 켜 첫번째 여러분들이 그 사무엘상 우리 공부할 때 이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13장 14절에 여호와께서 베크샤드나일로 이시키 레바보 하나님의 마음에 같은 키는 뭐뭐 같다죠 그런 사람 이시키 레바보 그 마음과 같은 사람 바로 다윗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정말 이 사울이 엉망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과 같은 사람을 한다 이랬는데 근데 이제 개정 성경에는 뭐라고 했는지 한번 볼게요 13장 14 13장 22절에 13장 22절에 보면 다윗을 뭐라고 했냐 예 개역을 보면 13장 14절에 보면 여기 보면 그의 백성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 맞다 이렇게 해놨어요 물론 이거는 헬라어번역에도 맞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볼 때 맞다 붙다는 하나님 마음 같은 전치사 케이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게 좋습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러면 이제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신약까지 넘어왔어요 카샘 뭐 뭐 가치인데 신약은 카타로 번역을 했어요 제가 이제 신약 성경을 번역 한두 달 남았는데 해보니까 여기 보면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언급하다가요 카타 텐 여기 잘 안보이죠 카타 텐 뭐 내 마음을 따르는 보통 이 카타 입격은 위더고요 삭격은 애프터인데 대학 때 여러분 공부했잖아요 그래서 내 마음을 따르는 뒷 쫓는 뭐 이정도 해석하고 있어요 결국은 히브리어 카에 대한 해석이에요 번역이에요 카를 카타로 번역했다 애프터 내 마음을 쫓는 그래서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죠 그래서 신약 성경에 넘어오면서 이렇게 번역이 마음이 맞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맞다 한글에 너무 좌우되면 안 됩니다 한글은 맞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뭐 카도 맞다 카타도 맞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마음에 맞다 마음에 마음 같은 마음 같은 라이크가 더 맞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카타 애프터 다른 그런 의미로 번역이 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첫 번째로 제가 그렇게 했고 이거 하고 연결된 게 있어요 제가 생각이 났는데 장세기 노트 장세기 번역을 다 하고 샘플을 보였는데요 여기도 보면 여러분 대표적으로 여기 보면 장세기 12장 사질로 보면 바이올렉 아브라함 아브라함이 갔다 카셜 디베라 엘라이 바드나 여호와의 말씀 대로 그에게 말씀하시는 카셜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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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갔다 그래서 저는 이 본문을 번역을 할 때 여기 보면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여기 대로 갔다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제가 개역 개정을 찾아보면 말씀을 쫓아 말씀을 따라 이렇게 쫓아따라 그래서 저도 옛날에 대학생 때 한글만 성경을 읽을 때 장세기 12장 아브라함이 여호와께서 말씀을 쫓아갔다 나는 말씀을 쫓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번역이 잘못됐죠 히브리어는 카셜 디베르 엘라이브 아도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코딩두 또는 라이크 전체사 케 하나를 가지고 완전히 본문을 오해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본문으로 고쳐져야 됩니다 이게 지금 전체사 카아나 전체사 하나 때문에 성경 번역이 틀린 것도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보여드릴까요 전체사 카아나 때문에 완전히 본문이 틀린 것이 있다 그게 이제 여러분들이 자 대표적으로 여러분 꼭 성경을 아시면요 11기하 23장 20 제가 수업할 때도 하고 웬만한 분들은 다 아시는 본문인데요 11기상 11기하 23장 22절이에요 요시아 당시에 애굽왕 바르너그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이거는 성경이 번역이 틀린 겁니다 요시아 때 바르너그가 아스루 왕을 보통 갓든지 돕고자 하든지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래서 바르너그가 아스루를 도우러 가는 상황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에서 일어난 해프닝이냐 바로 전 지사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전 지사 그 전 지사가 뭐냐 아까는 카지만 지금은요 보세요 여기 보면 베냐 베 야 마이브 그날에 알라 올라갔다 바르너그가 멜렉 미스라임 이집트 왕 그리고 알 멜렉 아스루 왕에게 또는 이걸 대항하여로 번역했어요 근데 여기 A 해놨죠 밑으로 가면 L L로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 바르너그가 아스루 왕에게 갔다 여기 보면 L 그죠 L 아마도 L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결국 전 지사 R 하나에요 R은 against라는 뜻도 종종 어떨 때는 사용되지만 거의 다 R은 위에 에게 L은 그런 식으로 번역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번역이 완전히 정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한번 정확하게 이제 지적해야 되고 구약을 아는 분들은 이 본문은 거의 다 아시야 됩니다 그게 바로 11개상 23장 29절이죠 그래서 이 본문에 보면 자 개역 성경 볼까요 요시아 당시에 바르노브가 아스루 왕을 치고자 아르를 갖다가 치고자 against라는 뜻도 있지만 거의 이거는 드물게 나타나요 번역이 완전히 틀렸어요 이거는 고쳐져야 돼요 역사적으로도 틀립니다 이거 역사하는 사람 보면 무식하다 그래요 이집트 왕 바르네구가 아스루 왕에게 L로 해서 가거나 이게 향해서 향해서 공동번역 향하여 고쳤네요 시온 번역 도끼위에 R을 위하여로 번역했어요 그 다음에 도와 위하여로 번역한거에요 도우려고 그러니까 계역 계정만 모르고 다 아는거에요 그리고 치려고 현대번역도 아직 히브리어 모르는 거에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엉망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나 일어난 해프닝이라고요 이거 자체가 바로 전지사 R 하나 때문에 일어난 해프닝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의외로 그 참 히브리어 본문을 가장 쉬운 전지사 하나 때문에 일어난 오늘 결론을 냈습니다 오늘 일어난 해프닝은 카아셀 카아나 때문에 전지사 하나 때문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음에 R 하나 때문에 R은 위에 또는 위하여 주로 많이 쓰이는데 더물게 쓰이는 against 를 번역해서 완전 본문이 반대로 됐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뭐냐면 정확하게 본문을 읽는 습관을 보면 본문에서 이해가 돼요 너무 그냥 우리가 번역본에 의지하지 마시고요 한글 성경 다 맞지 않습니다 틀린 번역도 금방 보셨죠 11기상 23장 29절 그러니까 성경은 번역본은 틀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에서 성경이 틀리지 않다 할 때 원문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번역본은 계속 꽂혀져야 됩니다 죄송한데요 그래서 개정 가지고 우리가 너무 장사만 하면 안되고 좀 이렇게 봉사하는 차원이 되어야 되는데 계속 좋은 번역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주는 것이 오히려 하나의 말씀에 도움이 된다 뭐 재번역도 꼭 절대적인게 아니고 본문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연구 성경 나올 수 있도록 많이 다 되어 있는데 정림하여가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협조해 주시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